지금부터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살펴볼 겁니다 패키지 매니저라는 건데요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패키지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부품으로 사용되는 그 작은 프로그램도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해주는 생성하고 또 걔를 설치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관리해주고 또 삭제하고 이러한 것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걸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고 각각의 컴퓨터 언어와 운영체제별로 패키지 매니저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구체적인 패키지 매니저는 MPM이라고 해서 노드.js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노드.js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된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그럼 우리 MPM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좀 해볼까요? 저는 검색엔진에서 PM2라고 검색했어요 여러분도 검색해서 한번 돌아보시죠 그럼 이제 PM2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 패키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프로덕션 프로세스 매니저 포 노드.js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또 프레스 프로세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PM2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겠어요? 우리가 노드.js를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겠죠? 우리 수업에서는 main.js가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우리가 동작을 시키다 보면 이렇게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그럼 서비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PM2와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가 만든 프로세스를 감시하고 있다가 꺼지면 다시 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면 이 노드.js를 껐다 다시 실행시켜야지만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 PM2가 이 파일의 수정이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다가 파일이 수정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껐다 다시 켜서 우리가 이제 수정할 때마다 껐다 키는 그런 불편함을 또 제거해 주는 아주 기특한 친구입니다 그럼 우리 NPM을 이용해서 PM2를 설치해서 이걸 한번 사용을 해 봅시다 여기 적혀 있는데요 많은 Node.js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NPM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npm install pm2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해볼까요? npm install pm2-g 이렇게 되는데요 install은 뒤에 있는 pm2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g는 내가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독립된 소프트웨어라서 이 컴퓨터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설치를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코드 e-access, permission denied 이런 메세지가 뜰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관리자 권한으로 이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는 윈도우는 아닙니다 sudo라는 명령을 붙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명령들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npm install pm2-g 엔터 적당히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실행을 시키면 저처럼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pm2의 홈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실행시키면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pm2 start app.js 라고 적혀있네요 pm2 start 그리고 제가 지금 실행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의 main.js거든요 저렇게 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표가 보일 겁니다 거기에 mai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행시킨 main.js의 별명을 얘가 main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status가 online이면 지금 실행 중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CPU나 메모리를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이제 어떤 상태냐면 main.js가 현재 실행된 거예요 그럼 한번 접속 한번 해볼까요 localhost 3000번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pm2는 또 재미있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pm2-monit pm2-monit 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pm2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지금 하나만 실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강제로 한번 꺼볼게요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현재 저는 mac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거, 우리가 지금 구동하고 있는 파일이거든요 x를 넣어서 끄면 모니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뭔가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main.js를 바로 다시 실행시킨 거예요 어때요? 바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강인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고 싶을 때는 Q버튼을 누르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리스트를 보고 싶을 때는 pm2-list 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끄고 싶다 그럼 이제 pm2-list를 통해서 목록을 본 다음에 여러분이 끄고 싶은 프로세스의 이름이 main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pm2-stop, 그리고 main 이렇게 하면 이 main이 꺼지면서 stopped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기능이 있는데요 뭐냐면 pm2가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변경했을 때 자동으로 main.js를 껐다 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수정할 때마다 껐다 키는 그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pm2-start main.js할 때 뒤에 watch라고 하는 옵션을 꼭 끼워주셔야 됩니다 엔터 그럼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제 이 파일을 감시하고 있다가 지금 한번 리로드 해 볼게요 여기가 웹이 나왔어요 웹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나왔어요 저기에 숫자 2를 하고 제가 저장을 했으면 옛날 같았으면 컨트롤 알파벳 C 해서 다시 켰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리로드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편해졌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코드를 실행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node main.js 를 해서 실행할 때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화면에 보여줬는데 지금은 안 보여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pm2-log 라고 명령을 입력하시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화면에 바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을 바꿨다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저장했다 그럼 저장한 걸 바로 보여주고요 에러가 있으면 또 에러는 에러 되듯 또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pm2-log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도 같이 한번 살짝 꺼내봤습니다 우리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패키지 매니저를 계속해서 사용할 거니까요 차차로 익숙해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